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후폭풍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면담 직후에는 주로 한 대표 측의 입장만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용산 관계자 말로 대통령 측의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둘을 종합해보니까요. 한 대표는 미리 작정했던 요구들 다 쏟아냈고요. 윤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처럼 정권의 투톱이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두 사람 사이의 공감대가 별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내세울 만한 성과는 없어 보인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죠. 오늘 오전에 나온 뒷이야기들부터 전해주시죠. 저희 TV조선 취재증을 통해서 대통령실 측에서 밝힌 구체적인 면담 상황이 전해진 건데요.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김 여사와 관련해서 내놓은 3대 요구, 앞서서 공개적으로 내놓았던 3대 요구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가 먼저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참모 8명을 일일이 거명을 하면서 쇄신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 한 대표가 잘 알지 않느냐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참모가 어떤 문제를 얘기했는지 정진선 비서실장에게 전해주면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아내는 이미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대외활동에 대한 의혹도 없는 상태다,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 말고는 대외활동은 이미 자제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면 알 것이다, 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협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니 일단 지켜보자, 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한 대표에게 나와 오래 같이 일을 해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문제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 있냐면서 감옥살이까지 한 장모, 그러니까 최현승 씨의 사례를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약해드리면 한동훈 대표는 이미 당의 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3개 요구사항을 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기자가 말씀을 드린 건데, 첫 번째가 이른바 인적 쇄신, 대통령 시장, 이른바 김건희 라인 정리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8명의 이름을 제시를 하면서 대통령한테 이런 라인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석 비서시장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한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자제할 거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여사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 협조,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결국 검찰의 어떤 수사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특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앞서서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라든지 아니면 해명하는 기회 같은 거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뜻으로 얘기를 나온 것으로 그동안 해석이 나왔었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자, 지금 이런 식으로 막았다는 거죠. 한 대표는 또 어제 이른바 명태균 사태, 이것도 의제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또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당 내 이탈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또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불러일으킨 명태균 씨 사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명 씨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경위부터 정말 소상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명 씨가 처음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하면서 접근을 했고 초기에는 조언대로 됐지만 그 후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단호하게 잘라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시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이 윤 대통령은 나는 단호하게 잘라냈지만 아내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명시를 달래는 게 이 가족의 역할 아니었겠냐. 이렇게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 대해 본인이 여러 의원들을 설득해서 막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이 위헌적인 특검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이 고맙다면서 감사를 표하는 한편, 어느 시점에 우리 당 의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 그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묘한 뉘앙스를 줍니다. 이게 결국 문맥상으로만 본다면 나중에 여당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와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4표 나왔는데요. 지금 필요한 게 8표입니다. 특검법이 통과가 되려면 이탈표가 더 나와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상황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간 뭔가 이렇게 체념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까지도 느껴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시대의 또 해석은 달랐습니다. 여당이 계속해서 잘 막아달라 이런 취지라고 이 문맥과는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같이 싸워줬으면 좋겠다면서 당부도 했다고 전했고요. 한 대표는 이런 윤 대통령의 소신 답변에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다시 공은 한 대표한테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면담에 대한 한 대표의 전반적인 평가 또 그것에 근거한 향후 대응 방향 이거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대표는 당초 어제 면담 후에 당에 돌아와서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물론 나중에는 당 측에서 부인을 했습니다만 브리핑 결국 하지 않았고요. 오늘 오전에 예정했던 일정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한 대표 오늘 오전 중에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일부 의료계 단체들의 여야의장협의체 참여 결정, 이벗과 관련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당초 한 대표는 오늘 오전에 박수영 의원이 주관하는 연금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일정이 취소되면서 정치권에선 어제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한 불만이나 실망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혹시 당무 거부까지 나서는 것이 아닌지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한 대표가 오전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면 어제 용산면담과 관련해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릴 것을 우려해 취소한 것뿐이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또 한 대표 잠시 후 잡혀있는 인천 강화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전에 취소한 토론회와는 달리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 것과 관련해 시민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에 중요 당무는 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면담 후 아직까지 한 대표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면담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면담 직후 한 대표와 연락을 했었다면서 한 대표의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혹시 한동훈 대표하고 연락 좀 해보셨어요? 밤에? 물론 당연히 해봤고요. 굉장히 좀 씁쓸해하시더라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블랙홀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빨려들어가서 아무것도 지금 빛을 보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매듭을 지어야겠다. 앞으로 2년 반도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다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 뵌 건데 대통령실의 인식은 그것과는 상황을 너무 편안, 안이하게 보이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 아시다시피 어제 면담 직후에 브리핑도 직접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대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 후에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설 것을 검토한 것으로도 알려졌었는데요. 한 대표는 면담이 끝난 후에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상황만 설명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면담에 배석하지 않은 박 실장이 전원 형식으로 해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구체적인 면담 내용이나 분위기도 사실상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유익한 만남이었다면서 좀 좋게 브리핑해달라는 취지로 당부를 했지만 한 대표가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 대통령실 측은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 잡았습니다. 어제 나온 박정아 실장 브리핑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던 건가요?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는 용산을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대표의 오늘 오후 일정은 잠시 뒤인 3시부터 잡혀 있습니다. 아마 이때 기자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한 소회도 아마 한 대표 직접 밝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대표의 입장과는 별개로요. 어제 면담 형식 등을 놓고도 지난기 일부 인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후폭풍이 벗은 부분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만난 뒤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한 대표가 면담이 끝난 후 곧장 귀가한 상황이라서 모양새만 놓고 보면 한 대표는 차마 마시고 돌려보낸 반면 추 원내대표와는 저녁 식사를 함께한 셈이 되는 겁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대통령실이 여당 투톱인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를 갈라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여당 관계자의 식사는 통상 있는 일이라면서 파장을 경계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녁 식사는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고, 그 후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서 여러 다른 분들이 있는 자리에 자신도 참석한 것이라면서 통상 있는 일이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다른 여당 인사들은 누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나온 추경호 원내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오후에 영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이른바 차담회라는 걸 했죠. 그 면담의 후폭풍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동훈 대표 측의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얘기는 오늘 나왔습니다. 두 얘기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실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대화의 비율이 한동훈 대표가 4 정도였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6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측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당초 한동훈 대표가 내세웠던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 중에서 공식 활동 자제, 이건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의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의혹에 대한 김건희 여사 측의 어떤 해명이라든지 협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강력하게 부정을 하는 아니면 거의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사실상 성과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 결과를 갖고서 어떻게 당을 이끌어 갈 것이냐, 자신의 전국 구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강화 풍물시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죠. 신한 보궐선거에서 강화 국민들께서 그래도 여권이 한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라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선택을 해주셨고, 그 선택에 감사 인사를 드리러 방문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뭔가 언론의 입장을 밝힐 것 같고, 우리 언론과 또 국민들께서 한동훈 대표의 일성을 많이 주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총론적으로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 사안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민심,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지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통령께 건의드린 사항들은 개인적인 요구 사항을 말한 것이 아니고, 지금 민심, 민의, 여론의 요구를 집약해서 본인 집권 여당의 수상으로서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답도 한동훈 대표 개인에 대한 답이 아니고, 국민들께 답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그 판단도 국민들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뭔가 미흡하거나 부족하다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신다면, 그것을 과연 정치가 국민들께 국민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오늘 오후에 뭔가 입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공식 논평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에게 결단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여당 대표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공동 운영하고 같이 책임지는 공동 운명체로 같이 가기 어렵다는 게 확인된 자리였다고 보여지고요. 한동훈 대표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어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어제 회동에 임하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 아무것도 없고 대통령이 바뀔 생각이 없다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 민심을 보고 가겠다는 입장 정도에서 오늘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으로는 남은 것은 김건희 여사 또 최혜변에 대한 특검법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사실을 어제 대통령과의 면담 4시간 전에 공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대통령이 우리의 요구와 뜻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의 방식을 고집한다고 하면 민심을 받들여서 야당과 협의할 수밖에 없다는 자락을 깐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11월에 다시 제출되는 특검법안, 또 최혜명 특검법안이라든가 상설 특검법안 관련해서 여야가 진전된 논의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이 두 특검법의 부분과 관련해서 만에 하나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 협의를 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예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친한계 인사들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